양키시장 양키시장? 양키시장? 아 여기 그 외제국가 양키시장 한번 가볼까요? 형 배 좀 터뜨려야지 많이 먹어야죠 신한민들이 군산 미군지행장에서 유통과정 없이 군수품을 사고 팔았던 곳 여기 이제 미제 물건이라고 아 군복 야 큰옷판댄 얼마나 큰옷판댄까? 한 번 살 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구독 좀 하겠습니다 잠깐 네 호랑이 찾았어 그래 호랑이로 와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 이게 또 귀엽다 형 내가 좋다고 제 취향은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별차이 없어 지금 뭐가 나는거야? 응? 나 꽃 좋아해요 꽃이야? 응 아니 저것도 좋지 잘 맞지? 잘 맞지? 그냥 니 옷 같아 니 스타일 요거지 얼마에요 형님? 얼마에요? 이거 지금 23,000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anc думаю 내가 사주는거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내가 선물할게, 왜? 왜 선물할게? 형 엄마야, 이거 어떡하나.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아. 굳이 쇼으로 가자면 난 이게 털이야. 이거요? 마켓으로? 이 분이야, 이 분. 근데 이거 95은 작고 100. 이거 한 번 해볼게요. 이거 한 번 해볼게요. 이거 한 번 해볼게요. 진짜 대박. 실수, 형. 아, 이 분은 가요. 형, 형 이거예요. 오, 됐었네. 너 멋있네. 걔 멋있으라고 사준 게 아닌데. 아, 하하하하. 아, 이게 옷걸이 좀 괜찮네. 아, 하하하하. 어디 보인거야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됐어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됐어, 됐어. 아, 됐어, 됐어. 아니요. 아, 됐어.